전면 포즈 네 전면 포즈 예쁜 포즈 청순환 포즈 자 우리 측면에 계신 팬 여러분들 측면도 한번 갈까요 측면 자 좌측부터 하겠습니다 좌측 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에 우측에 팬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측에 네 자 자 정면 보시고 요즘에 갸르피스가 유행합니다 갸르피스 한번 갈까요 갸르피스 하나 둘 셋 아이고 갸르피스 자 꽃받침 포즈 갑니다 꽃받침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포즈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제일 예뻐 포즈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제일 예뻐 포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예쁜 포즈로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준비된 청순돌 아이원의 단체 포토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원의 단체 포즈 자 이번에는요 아 여러분들 또 많은 팬 여러분들 오셨으니깐 개인 포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퇴직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에바님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바님 정면 자신있는 포즈로 인사해주세요 이번에는 좌측 여러분께 성원에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포즈 네 네 자 과정으로 에바님이 가장 좋아하는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청순한 청순돌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에바님의 개인 포토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다음은 우리 하나님 가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느낌 이름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 하나님 정면 아우 우리 하나님 잘 봤습니다 좌측 같아요 좌측변 여러분 아우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우트 네 마지막 시그리처 포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우 네 하나님다운 멋진 포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리니카님 리니카님 아하 네 상큼한 느낌으로 정면 포즈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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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좌측팬 여러분들 천통한 느낌 계속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6시 기준으로 음원이 발명가 됐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 공유 다운 또 재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갑니다 우측 자 우측에도 많은 팬 여러분들 다 좋은 분들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니카가 사랑하는 포즈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포즈 깜찍한 포즈 하나 둘 셋 아우 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의 공주의 느낌으로 자유의 여신상 느낌으로 조명부터 갑니다 아하 자유의 여신상 포즈 어때요? 아유의 여신상 아유의 여신상 하하하하하하 자 좌측 네 네 자 우측 자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푸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의 청순돌 아라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누구예요? 나유 네 아 나유 네 정면 아유 자 이번에는 좌측 버스 자 이번에는 우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가 가장 자신있는 시그니처 하나 둘 셋 여러분의 비타민 나유였습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여러분의 비타민 나유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마지막 멤버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로나 아이웨 가위라 아soci 오 pipeline countdown 여기 porque 호연 메인 고마 셔터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측 갑니다 우측 아 감사합니다 로나가 사랑하는 시그니처 포스 하나 둘 셋 아이온의 상큼 발랄 로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멤버들 일단은